얼굴이랑 꼬리 부분이 요걸 만드는 게 각자 기술이에요 이건 대박이에요 이 말은 요거는 저희가 29만 원에 제가 지금 드려요 제가 다 세트하면 요렇게 넣어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러면 이거는 화이트 하얀 거고 요 핑크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조건 송이 꽃송이 하나 둘 세 개 피다 만송이 하나 요렇게 해서 구상을 해요 1mm까지도 다 손으로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모처럼 조각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조각 영상은 가격을 다 오픈해 드릴게요 회원님들이 보시고 합당하시면 오셔서 구매를 하시고 아니시면 고민하시고요 참고로 이거는 택배나 이런 걸로 못 보내드려요 그리고 오셔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이거 내가 살게 왜냐하면 옥이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안 있고 막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요 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목단 꽃인데 이 꽃이 뒤에 불 비치는 건 나중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거는 화이트 하얀 거고 요 핑크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핑크 옥은 정말 몇 개 없는 옥입니다 어우 깨지면 큰일 납니다 핑크 옥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원석은 같은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화이트랑 있고 제가 기획해 오는 거는 무조건 송이 꽃송이 하나 둘 세 개 피다 만송이 하나 요렇게 해서 구상을 해요 두 개 하면 또 조금 볼품이 없고 네 개 하면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가격은요 요거를 저희가 35만 원에 기획을 했어요 근데 뭐 이 금액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신권 낸 금액이고 이게 가공이 다 손으로 가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1mm까지도 다 손으로 가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 사람이 14일 정도 가공을 해요 하루아침에 가공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요 가공 요 정도 가공하는 사람이 하루 인건비가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통관해서 갖고 와서 여기서 이걸 제가 35만 원에 기획을 했거든요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공장이나 어떤 조건이 조금 있어요 가끔씩 좋은 게 그렇게 해서 야 이거는 한국에서 요 꽃 하나만 파달라고 해도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꽃 하나만 정말로 우리 우리나라의 석공예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꽃 3개의 피다만 꽃 하나에서 기획을 했고 이거는 오시는 순서대로 그냥 이름 써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번부터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이거를 가져가시고 가져가실 땐 따로 가져가시고 선물을 줄 때 이 선물 박스를 준비했어요 이 선물 박스 이거를 이 선물 박스는 별매입니다 이게 저희가 판매하기로 한 게 2만 5천 원 정도의 박스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 박스를 있으면 중요한 사람한테 선물해 주실 분들 자기가 쓰실 분들은 박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하시면 되고 박스는요 이렇게 클립 옛날 장뚱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박스인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안에 넣어서 맞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 세트하면 이렇게 넣어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러면 요즘 회원님들 꽃 있잖아요 예쁜 꽃 하나 선물해 주려고 해도 아니면 나무 개업할 때 나무 하나 선물해 주려고 해도 15만 원 2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꽃에다가 리본만 하나 딱 달아서 리본 잘 달으셔야 돼요 이거 깨질 수 있으니까 리본 하나만 딱 달아서 토모코리아 기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35만 원이고요 이거는 때 때 따라서 몰라요 나중에 제가 생각하면 80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제가 공장이랑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공장에서 싸게 하면 제가 싸게 드리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오래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말 와 대박이에요 말은 이 말이 형상이 중요해요 이게 말이 제 중국에서 말 만드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얼굴 친구라고 하면 조각공을 전 친구라고 칭하는데 이 얼굴이랑 말 머리랑 보세요 얼굴이랑 꼬리 부분이 이걸 만드는 게 각자 기술이에요 이건 대박이에요 이 말은 이거는 저희가 29만 원에 제가 지금 드려요 근데 이런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옷값만 20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원석값만 제가 이 공장이랑은 중국의 이 옷 공장이랑은 20년 지기 친구들이에요 이거 가공하는 사람과 사장들이 그래서 가끔씩 내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것도 말 이거 넣어서 이거는 진짜 개업 선물로 너무 좋아요 개업 선물로 너무 좋은데 저번에 이거 제가 지금 3회째인가 해요 2회까지 완판했어요 영상 하나도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다 주면 조금 그렇잖아요 개업하시는 선물할 때 여기다 리본을 닫니다 리본을 축개업 말 같은 거는 모든 개업하는 곳에 다 어울리지요 그리고 책장 뒤에다가 책꽂이 뒤에다가 하나 딱 놓으면 야 이거보다 예쁜 게 29만 원 가치로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29만 원에 이 정도 효과 낼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인은 별매예요 박스는 이것도 다 손가공하는 거예요 손으로 해서 천 입혀서 만드는 겁니다 그냥 박스만 2만 5천 원에 지금 그냥 드리기로 했는데 그러게요 이건 그냥 오는 금액이에요 만들어서 오는 금액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가격 변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옥부터는 박스랑 이거랑 같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자기가 소장하셔도 좋고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이 자태가 있어요 회원님들 어디서 여행 가셔서 말 사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말 얼굴하고 말 형태하고 꼬리 부분이 그냥 기계로 하면 이렇게 안 돼 이거 다 손으로 가공 핸드메이드거든요 전부 다 손으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과 이런 생동감 있는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로 하면 생동감이 없어요 기계로 CNC 같이 깎아내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 깃돌도 한번 보세요 깃도 손으로 가공하니까 이렇게 이런 깃이 이렇게 삐죽하게 와 대박 아닙니까 더 대박은 이걸 하나도 안 깨치고 온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여기까지 한 개도 안 깨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조각들이 그래서 기획하고 이 헤태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라이브 때 제가 드리기도 하고 선물용이라서 그렇게 하고 오늘 이것도 사실 이런 핑크는 진한 핑크 두 개 조금 연한 핑크 하나인데 이 핑크색은 바로 가져가시면 돈이에요 돈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바로 가져가시면 이런 거는 구매를 해놓으시면 절대 35만 원 가치의 이상은 충분히 하는 옥조각입니다 회원님 옷값만 30만 원 돼요 이거 진짜로 제가 그 공장이 저한테 이렇게 주는 이유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물론 뭐 더 재고떠리 할 때 더 싸게 사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 옥가공이라는 거는 그냥 어디 가나 가격 자체가 천차만별이라서 대신 천연옥이고요 가공옥이 아니고 기계로 깎지 않고 전부 다 핸드메이드로 하고 이럽니다 오늘 옥조각을 조금 설명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